감정조절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조절이 안 되고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삶의 활력이 생기고 동기부여도 된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독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는 약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팔의 뻐근함이 지속되는 경우는 망설임의 축적으로 인해 나타난다. 팔은 냉악장치로서 역할을 하는데 목과 어깨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목과 어깨가 막히면 팔의 온도는 떨어지고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 지방이 축적된다. 위팔의 뻐근함은 선택을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 지속되어 쌓인 결과이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만 따지지 말고 그저 남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 이런 행동이 사람들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푼다면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슬픔의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마음에 없다는 것이다. 슬픔과 근심은 폐와 연관되어 있다. 폐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이고 외부와 내부의 정보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다. 슬퍼하면 기가 사라지고 살아갈 기력이 없어지고 지나치면 내장 전체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 기대에 어긋나 실망감이 커지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능은 윗부분이 잔뜩 긴장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웃음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슬픔은 NK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슬픔이 바닥을 친 순간 반전해서 세포활동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슬픔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와 배품과 겸손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임식되어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복부의 지방은 초조함의 덩어리다. 배를 건강하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대담해져야 한다. 복부의 장이 냉하면 이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된다. 지방은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이불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복부가 냉하면 지방이 축적이 되고 따뜻해지면 두꺼운 이불이 필요 없으니 지방이 걷어지게 된다. 복부의 지방은 무언가를 보호하고 싶다. 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여분의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날씬한 복부를 원한다면 의식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담하게 행동하면 지방과 함께 초조함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요통은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드래라는 화의 표현이다. 이만큼 해주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축적된 화로 인해 나타난다. 요통이 있는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다.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네. 이만큼 해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요통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이다. 그냥 베푸는 것 주는 것으로 끝 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주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랑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의식을 높이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이다.